얘도 만든지가 한 10년은 됐거든요 2010년 4월 1일이니까 그때 한참 이제 수업하면서 작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기네요 뭐 월남전때 미군이 월남전때 사용했던 이거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들 아실건데 105mm 뚱포 그겁니다 그걸 무려 6개나 짊어지고 다니면서 베트남전에만 사용되었다던 2인승 경전차 거든요 그 M50 원토스를 다리가 달린 디스트로이드로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개조를 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이게 벌써 10년이 되었는지 얘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깄어요 보이시죠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보여 드린다 영상으로 아마 처음 보여 드리는 것 같아요 여기 발 달아 가지고 마크로스의 디스트로이드 그거 이제 힌트를 받아 가지고 만들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일단 어떻게 만들었는지 작업과정 일일이 다 보여드릴게요 플라스틱 각재 플라스트럭제라고 하죠 플라스틱 각재와 이제 알루미늄 봉 그 다음에 각종 이런 모를 부품들 그런 애들을 이제 갖고서 이렇게 다리 부품을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땡크의 부품과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스프링을 할까 하려다가 스프링이 잘 안되었고 이런식으로 바꿨고요 또 다리 두 개를 만들어서 아래쪽에다가 특히 이제 건담 부품들 폴리캡이 있는 쪽 부품들이다 보니까 아래쪽 고정시키기가 싶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측면에 요 부분을 잘라냈거든요 땡크에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막았는데 아마 눈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에요 전화 카드로 막았어요 여기를 플라판으로 막고 전화 카드로 붙여 가지고 그렇게 막아서 작업을 했고요 측면에 원래 이제 캐터필러가 들어가는 이 로드윌 부분을 팔로 만들어서 이제 건담 부품의 이제 팔 부분 이제 그 부품들을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달아주게 되었습니다 측면 이제 이렇게 만들었구요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화 카드 부품 이게 전화 카드 부품이었나 명함이었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금 보이시죠 뒤에 이렇게 그냥 있는대로 다 갖다 썼으니까 이렇게 이런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작업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유일하게 이제 애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애칭 만들 때는 그넉저럭 만들만 했는데 초보자분들한테 애칭 만들어라 그러면 아우 이건 정말 힘드니까 그리고 이 105mm 똥포 이 부분들이 이게 다 분리가 되었습니다 부품이 하나하나 그래서 그때는 만들 때 제가 이제 나이가 한 30대 초반이었나 중반이었나 그때 쯤이어가지고 눈도 잘 보이고 혈기왕성하던 시절이라 조립은 정말 쉬웠는데 대신에 지금 다시 만들려면 욕하면서 만들어요 진짜 아니 그냥 통짜로 가지 왜 이 고생을 하게 만들었는지 이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SMP 서페이서 지금 이제 회사가 사라졌죠 IPP 라는 회사로 이제 바뀌었는데 SMP 서페이서로 전체적으로 회색을 다 뿌려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검정색 무광 검정색 그걸로 이제 명함을 다 넣어줬습니다 일일이 틈틈 이렇게 명함을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군제라카 다크그린 이때만 해도 군제라카 하고 쓸 수 있는 도료가 SMP 도료 딱 이 두가지 밖에 없었거든요 가이아 도료라든가 이런건 아예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았었고 피니셔즈는 아예 만져보지도 못했고요 그 도료들로 얘네들로 기본색을 이렇게 칠해줬습니다 다크그린 다크그린을 칠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시는데 플래시 캐릭터 플래시 그 도료를 가지고서 이렇게 위장물을 다 넣었거든요 요거는 그냥 임으로 그냥 그렸어요 없는건데 이런식으로 라인을 그려보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검정색과 캐릭터 플래시를 섞어 가지고 한 색깔 하나를 이제 더 만들어서 완전 검정이 아닌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서 이렇게 3색 위장물을 다 해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데칼들 쓰고 남은 데칼들 중에서 쓸만한 데칼들을 이제 왜냐면은 이 땡크에는 데칼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약간 살짝 좀 더 폼이 나도록 데칼들을 좀 더 많이 붙여줬습니다 여기다가 일일이 붙이고 울트라클리어 와 s&p 울트라클리어 진짜 저도 이거 오랜만에 봐요 이제 요즘에 이거 쓰지도 않은데 나오질 않으니까 무광 이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 데칼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정착을 다 시켜줬고요 그리고 요 때가 이제 어떤 식이었냐면 타미아에서 패널라인 액센트가 요즘에 나오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게 나오지 않던 시절이에요 2010년에만 해도 그런 패널라인 전용으로 넣어주는게 없어서 xf1번 검정색 xf10번 갈색 이 두가지를 일대일로 섞고 그 다음에 에나멜 신나를 8의 비율로 그래서 에나멜 신나 8, 1, 1 이렇게 섞어가지고 물개 희석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에나멜 워싱을 해줬습니다 유화도 아니고 에나멜 워싱을 했거든요 뭐 유화 워싱을 해도 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아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이걸 해주면 뭐가 좋냐면 그냥 칠했을 때는 색이 들뜨는데 에나멜 워싱이나 유화 워싱을 해주게 되면 색이 차분하게 깔아앉아요 그리고 이런 사이사이로 이제 색이 먹어들어갑니다 이제 골지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피그먼트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피그먼트를 써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쓰는 줄 알아야 그러니까 피그먼트 정착액이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던 시절이라 이게 막 이렇게 이제 뿌렸을 때 이렇게 막 흑표현 같이 했을 때 정말 이거 느낌이 정말 좋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보이시죠 무광클리어로 뿌리는 순간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만 수도 없이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진짜 안 올라가니까 지금이야 픽사가 있으니까 그걸 거기다 딱딱 흘려넣어서 이제 딱 고정을 시키면 되지만 그때는 피그먼트를 어떻게 정착시킨지를 몰라가지고 별의별 센 고생을 다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 플래시 캐릭터 플래시 에나멜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썼냐면 에나멜 버프처럼 전체적으로 하얗게 그러니까 모래먼지를 뒤집어 쓴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앞에서 뒤로 그러니까 걸어가면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앞에서 뒤쪽 위에서 아래쪽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쓸어내려 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국들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하면 하얗게 떠 버려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녀석이었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사진 찍어 놓으니까 정말 멋있어 보여서 실물로 보면 좀 땅딸막한데 사진이나 영상으로 참 귀엽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있어 보이게 지금 이제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이제 보여드릴게요 얘 입니다 얘 요 녀석이에요 얘도 하도 이제 시간이 오래되고 이러니까 색이 이제 변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보시면은 거의 녹색 느낌이 많았었는데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갈색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다리가 달려 있고 가분수 형태라서 조금 이제 불안불안 하죠 새우는 앞으로 꿍 하고 넘어지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근데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 다리도 지금 이제 가동이 다 돼요 이런 식으로 다리도 가동되고 팔도 가동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작업을 다 해 놨습니다 요걸 아무래도 카메라를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서 그렇게 보여 드려야겠네 조심하시겠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다 했거든요 자 보여 드려야지 인사드려야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켓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기 캐릭터 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들도 내 방식대로 커스텀이 하고 그렇게 이제 플레이를 하는 시대인데 메이커가 내주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녀석을 가지고서 얘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작업을 해 본다면 그래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매번 똑같은 거 그다음에 웨더링을 어떻게 해서 넣느니 뭐 그다음에 디테일이 어떻게 되느니 이제 그런 걸 따지는 것 보다도 웬만하면 본인의 스토리텔링 같은 걸 좀 해 놓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지금까지 꽤 많이 해 왔었어요 앞으로 계속 더 해 갈 것인데 많이 해 왔었고 이왕이면 좀 자기 방식대로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작업들 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메이커가 내주는 대로 그대로만 만들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착해 시대라는데 자기 방식대로 좀 뭔가를 좀 바꿔 볼 수 있는 좀 그런 작업들을 좀 해 보시면 안 될까 싶어서 이걸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골 때린 애들 또 보여드릴게요